우리가 발견한게 더 큰거 같아 근데 응 진짜? 근데 내 돈 살아있나? 살아있어 응 오! 또 새로운거 오우! 염통성개 우와! 염통성개 잠깐만요 아빠 밑에도 좀 치셔 일단 물에다 놔둬봐 염통성개 염통성개 한번 들어봐 살아있나? 죽었나? 꼬끼리 와우! 살아있는거 같은데? 그치? 응 그런거같아 우와 아빠 보여주세요 근데 아빠 여기까 여기까 지금 마른거 보지 살아있는거 응 자 얼굴 얼굴랑 비교해서 오우 아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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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